저는 벼르고 있던 그날이 온 것 같습니다. 나쁜 맘을 갖은 헤이터들에게 한 방 먹이러 가려고요. 헤이터들? 와우. 근데 둘 다 아무 준비도 안 오고 그냥 가려고요? 이런 거 가면 안 되겠죠? 뭔가 준비를 해야 할까요? 일단은 나은 씨는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해고요. 바비 씨와 1위 후보 현아 씨의 자존감 충만 무대로 빌드업 해주시고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저는 마음의 준비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그럼 이만. 안 돼요. 안 돼요. 잠깐 잠깐. 그 길이 아니에요. 앞에 보이는 슈가로드로 쭉 지친 한 다음에 우선 시리엣 샵으로 가봐야 돼요. 오 당춘천 전문인 그 집 말이죠? 네. 상당히 끌리는데요.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? 당연히 아니래요. 응.